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정입니다 오다 가다 맞으실 때 멀에 바쁜 짓 인사 한 번 하지 않거니 누가 안 말해 주지도 나는 내 새 달고서 꽃다발을 보내준 사람 난 몰라요 몰라 그런 당신 마음을 호락하라 알쏭달쏭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알아보고 싶다고 쉽게 말해 주년될 것을 오늘도 지나쳐 가시려니까 내 마음 변하면 어쩌시려고 당신 정말 덜 난 사랑 내 마음 변하라 너는 내 마음 변하다가 내 마음 변하라 내 마음 변하다가 이리 저리 스쳐갈 때부터서 한 번은 이사 한 번 하지 않더니 내가 멀는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은근슬쳐 두고 가는 사람 나 몰라요 몰라 그런 당신 마음 오락가락 알쏭달쏭해 사랑하는 사람 나고 안아보고 싶다고 쉽게 말해 주면 될 것을 오늘도 세나 척 하시겠니까 내 마음 변하면 어쩌시려고 당신 정말 별난 사랑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